예이! 좋아요. 여러분들의 이런 폭발적인 반응 좋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5분 남은 건가요? 5분 남았어. 얼마 안 남았어. 와 네네. 생일 이렇게 레이리분들이랑 이렇게 같이 한다니. 그러니까 어때요? 너무 너무 좋아. 이거 처음이잖아. 맞아. 그림분들이랑 하는 게. 맞아. 우리 그 먼저 있었던 친구들 생일 때도 이렇게 라이브를 하기는 했었지만 뭔가 이렇게 더 많은 레디들과 크게 축하라 하는 것도 아리아 생일이 처음이어서. 너무 설레. 좋아. 개꿍? 개꿍? 네. 그러면 유튜브를 보실 레디들을 위해서 저희 인사 한번 해볼까요? 네. 인사 한번 해볼게요. 네. 둘 셋. 레디 액션. 안녕하세요. 액션입니다. 안녕 레디들. 안녕 레디들. 지금 저희는 온라인 팬미팅 중인데요. 곧 아리아 생일이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더 많은 레디들과 아리아의 생일을 함께 축하하기 위해 잠시 라이브도 켰어요. 다들 안녕. 인사해주세요. 안녕 안녕. 안녕. 해피 버스데이. 미디 해피 버스데이. 땡큐. 하이하이. 안녕. 막냉이 복덩이. 복덩이 무슨 말인지 알아? 멀따이. 귀엽게 하는 건가? 아니. 복덩이라는 말은 복 알아? 복. 행운. 행운. 럭키 럭키. 럭키를 귀엽게 말해서 약간 우리 막냉이 이런 것처럼 럭키 걸 해갖고 복덩이 약간 이런 느낌. 언니 저거 봐. 저거 봐. 귀여워. 귀여워. 지파라. 귀여워. 뛰는 거 봐. 여러분 진짜 너무 귀여워. 다들 아리아 생일 축하해 주려고.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요소. 파이팅. 파이팅 오신 분들인가요? 나야, 나. 파티. 파티 주인공 파티 오신 그 간절을 좀 하기. app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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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 où 오 вижу. 애들아 오늘 와줘서 감사해. 애들아. 그 아리아가 생일 파티 한거 중에 제일 많이 온 것 같은데 지금. 근데 이거 화면에 레디덜덜덜 다 보이는건가? 보이죠? 이 테이블 위에 다 모여있는게 좋죠 이거 보여? 여기 있는거? 보인대 보인대 하이파이 여러분 하이파이 아바타를 만져줘 오케이 만지고싶어 진짜 아바타를 만져달래 일로와 나 너무 길어서 일로와 일로와 귀여워 아래씨 이번에 세번째 생일인데 소감이 어떠세요? 조금 더 어른 어른? 어른 된거 같아요 여러분 어른 호랑이가 됐어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아기 호랑이지 그래도 이번에 조금 더 어른스럽게 하려고 진짜요? 네 왜 리액션이야? 리액션 왜 그래? 노력을 할거라는 얘기인거지? 맞아요 그렇게 말해줬니에요 좋아요 좋아요 알겠습니다 아리아가 어른으로 거듭나는 그날까지 우리 레딧집이 다 함께 해주시고 바라나 근데 한번 막내는 영어랑 막내지 평생 아기 막내 호랑이 오케이 레딧이 이렇게 해줄게요 저 러시아말도 한번만 읽어보아요 이거는 프리비엣 이거 여기 인터넷 없어졌다는 얘기 어떻게 연결을 가지고 한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나 왜 떨리지? 왜? 갑자기 뭔가 아기 생일 된다고 하니까 내가 떨리네 갑자기? 근데 아리아가 며칠 전부터도 계속 그 얘기를 하는거에요 생일이 이제 며칠 안남았으니까 어떻게 나 이제 3일 뒤면은 어른되는거 같애 어떻게 나 2일 뒤면은 어른되는거 같애 근데 요즘 요즘 너무 느낀건데 나 참 나이 들었나봐 너 정말 했다 큰일나 야 먹통이 뭐라는거야 큰일나 큰일나 봤지? 언니 지금 나왔다 뭐? 어떻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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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너 혼나 너 그러다가 우리 레디언니들한테 혼난다 혼난다 저기 러시아가 승인 아리아스니까 승인 축하하네 아 스파시바 방금 태워놨으면 너요 축하해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아리아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아리아 생일 축하합니다 너무 예쁘잖아 진짜 예뻐 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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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자 두두두두두 길었어요? 네 불어주세요 축하합니다 여러분 케이크 너무 예뻐요 어떻게 해 여기 아래 사진도 있는데 엄청 예뻐 아금에는 제가 잘 하는 영역이 있어요 아니, 페이킹 보면서 어떤 소원 빌었어 나는 그럼 말 해도 되는 거야? 우리 띠는 거 못 돼 잘 해야 이루어지는 거야 만회가 안 했어 우리 멤버들이랑 레디들이랑 오래오래오래 건강하게 행복하게 행복하게 잘 행복하게 즐기도록 해줘요 이렇게 프리엠스 잘했다, 뭔가 귀여운 선을 보냈네요 애들이 케이크 앞에 모였네? 어머, 먹고 싶었나 봐 귀여워! 한입만 달라고 아까 올라왔는데 약간 이런 건가 봐 귀엽다 케이크 한입만 줘 다 가져가 한입 오케이 먹여달래 다들 약간 아미 생일 케이크 뺏어 먹으러 온 것 같은데? 라이브 끝나면 케이크 없을 것 같아 다들 너무, 너무 어머 너무 귀엽다 해피 버스데이 해피 버스데이 귀여워 너무 귀엽다 여러분, 다시 배고파요? 콜라 이거 케이크 예쁘니까 한번 들어와서 화면 한번 보여주고 와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하면 잡아주실 것 같은데? 아, 그래? 나 무서워 어, 뒤에까지 갔다와 그, 억지 말고 하면? 조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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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가윤아 커러기도 있어, 귀여워 아, 보여요? 너무 귀엽다 와 귀여워 귀여워 아리아, 바나나 없어? 바나나 바나나 바나리아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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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있는 거 아니야? 당연하지 크롬이 귀엽다 그니까 아리아 사진까지 너무 귀여운데 크롬이 예뻐요 아, 아리아 아리아를 먹어라 아리아 아리아를 먹어라 귀여워 귀엽다 다음에 먹을게 비자 케이크에도 오이가 없더니 그럼요, 여러분 그래도 생일인데 진짜 나는 누군가가 오이 케이크를 주면 이렇게 바로 이렇게 다 준비할게 진짜로 짱? 내가 그 얘기했어, 안 그래도 노바가 한번 그 얘기하는 거야 오이 케이크 언니, 내년에는 오이 케이크 줄게 이라고 응, 나 받자마자 너한테 던질 거야 그랬어 기억 안 나 미안해 그러면 아리아 내년 생일 때는 안에 바나나 넣자 어, 좋아 나 이미 아리아 선물 열심히 준비했어 진짜 바나나만 줄까 응 안 주면 안 돼? 생일 선물 바나나 이만큼이야 애들이 너무 행복해 보이는데 커졌어 우와 점점 약간 커지고 있네 이만해지는 거 아니야? 나도 그냥 우리만해지는 거지 아니 아니, 아니야 아리아는 생일 됐으니까 이번 연도에 이루고 싶은 액신으로서 이루고 싶은 거 없어? 나는 이번에 또 멋진 앨범으로 컴백하고 싶어요 아직 활동이 끝나지 않았는데 컴백이 맞아요 백신 조금 더 약간 이번에 미니 앨범이었지만 곡 4개 있었잖아요 맞아요 진짜요 다음에 조금 더 곡 맞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멋있는 앨범으로 멋있는 컨셉으로 다시 한 번 더 활동하면서 좋다 좋다 그래서 우리 애리분들도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저렇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좋아요 그러면 엑스네 아리아 말고 그냥 아미로서는 하고 싶은 거 있어? 나는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사고 싶어요 너무 실적이다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살고 싶어 많이 사주고 싶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자 많이 매기구려 같이 먹먹는 걸 또래 우리 열심히 다이어트하고 운동하고 맛있는 거 같아 맞아 또 예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니까요 또 그런 우리를 볼 수 있는 이제 정말 본격적인 모델을 저희가 시작을 해볼 건데요 오 유튜브 송출은 여기까지만 진행이 되고 이후에는 라이블리를 통해서 여러분들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놀러와서 똑같이 놀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직 티켓 예매를 못한 레디들은 하단 댓글에 고정되어 있는 링크를 통해서 예매를 하고 들어오실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저희 오늘 게임도 엄청 많이 준비하고 열심히 준비한 스페셜 무대도 있잖아요 맞아요 또 저희 그 제가 그걸 봤거든요 오늘 팬미팅에서 제일 보고 싶은 게 뭘까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거 같은데 너무 봤어 1등이 윗두로우 했어요 그래서 윗두로우 무대 최초 공개 최초 공개 기대하시라 두둥 투표도 했어요 두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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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리아랑 마리아가 방금 언니가 얘기한 거 한 번만 다시 얘기를 해줄까? 네 네 네 네 네 네 여러분이 가장 많이 기다리고 있는 것들은 VITRO 퍼포먼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기다려주세요. 오늘의 첫 번째 퍼포먼스의 VITRO 퍼포먼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파워-팩트 퍼포먼스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께 즐거운 것입니다. 크로그피는 정말 멋진 것입니다. 우리 유튜브 끝나고 라이블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 끝날 때, 여러분이 계속 우리에게 시청해 주실 수 있습니다. 링크에 있는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는 끝까지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 둘, 셋! 케익은 크림치즈의 맛입니다. 예스. 예스. 네, 그럼 저희는 잠시 화면 전환 후에 첫 공개되는 스페셜한 VITRO 무대로 돌아올 테니까요. 어디 가지 말고 기다리세요. 잠시 후에 만나요. 안녕! 저희 너무 귀여워. 여러분이 주 captain께 주의ammary가 무엇인가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